오늘은 닭날개 튀김 요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를 살짝 데쳐야 되는데 데칠 때 냄새 제거를 위해서 약간의 소주와 월계수잎을 넣고 약간 살짝 데칩니다 너무 대비면 살코기가 물러 터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그리고 간장 그 다음에 청양고추 그 다음에 홍고추 그 다음에 월계수잎 등 약간의 간을 해서 2-3일 정도 수송을 시킨 닭날개를 튀김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닭날개를 끓는 기름에 넣고 약 5분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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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소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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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한 번에 데쳐주세요 간장은 물을 들을 뿐 아니라 8분정도 끓이죠 간장은 물, 물,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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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많이 넣습니다 간장은 물을 ven주시키고 가스에 물을 넣고 처리와GHT는 소금을 넣고 간장은 물을 숙소하고 안패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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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요. 맛이 어때요?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KFC라고 해요. 치킨찌기는 브랜드인데. 거기만큼 맛있네요. 진짜요? 맛있게 먹어요. 콜라도 먹고. 여기 아빠가 요리 잘하는 줄 몰랐어. 그럼 아빠도 치즈 스틱 하나 먹어볼게요. 저 아빠랑 산지 10년 한참 넘었는데. 아빠 옆에 요리 잘하게 몰랐어요. 옛날에 엄마가 시켜가지고. 엄마는 그거 맨날 맛없다고 하고. 고구마는 자기한테 팔아야 하는데. 진짜 빼버리면 맛있네. 진짜? 아들이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더 맛있게 요리 개발을 해서. 바로 시작하는 가게를 한번. 대박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아빠 찍으면 진짜 반가워요. 고기를 잘라서 만든 건가? 잘 만들어. 아빠도 단날게 하나 먹어볼게요. 뭔가로 만들었지? 진짜 맛있다. 응. 아빠도 단날게 하나 먹어볼게요. 뭔가로 만들었지? 양념을 해서 숙성을 해서 그런지. 아주 맛있네요. 응. 고기도 쫀득쫀득하고. 응. 고기도 쫀득쫀득하고. 고맙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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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뜨거워. 가번들까지 좋아치게. 응. 음. 뼈다귀를 부어주세요. 뼈다귀를 부어주세요. 뼈다귀를 부어주세요. 아주 쏙쏙 잘 빠지는 뼈다귀입니다. 아들이 얼굴 나오는 것을 별로 안좋아해서 오늘은 먹는 소리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신림력 인근에 맛난 이색 선술집 번개로 오시면 맛있는 닭날개, 마늘, 튀김, 요리와 저희가 서비스로 치즈스틱을 만들어주세요. 닭날개, 감자튀김도 곁들여서 아주 맛있게 먹네요. 사온거에요? 저는 방금 전에 저도 출출해가지고 밥을 한그릇 뚝딱 먹고 아들은 맛있는 닭날개 튀김을 조리를 해서 시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뉴판 사진보다는 실제 요리 사진, 요리 화면발이 훨씬 아주 식감 있어 보이네요. 뼈덕이가 아주 쏙쏙 잘 빠지네요. 마늘 당날개 튀김에 아이들에게는 마늘보다는 치즈스틱을 젖들여서 먹을 수 있는 신림동 신림동 신림력 인근 맛난 선술집 번개 오시면 당날개 튀김, 닭도리탕, 번데기탕, 당날개 조림, 두부김치, 계란말이, 기타 등등 계속 메뉴판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지금 아주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요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주 뚝딱뚝딱 잘 먹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하기 전에 제가 요리사를 했었다는 말에 약간 의문점을 가졌었다는데 점점 요리의 맛을 높이는 과정중에 아들이 아빠의 요리 전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군대시대고 스물세 살 후반부터 스물다섯, 스물여섯 초반까지 약 만 2년 정도 요리사를 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50대 초반이 돼서 25년 만에 다시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대박이 났었거든요. 장사가 잘 안되는 집이었었는데 제가 하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제가 대박을 낼 자신이 있고 최근에 지금 구상하는 요리가 있는데 조만간에 오픈 기념 시식을 해서 신림동 먹자 골목에 이슈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오셔가지고 맛난 닭날개 요리와 간단한 코프나 소주 한잔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낮에 또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쪽, 온라인 광고 또 이렇게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 오십시오. 요리 시간이 5분 걸렸는데 거의 5분만에 뚝딱 진짜 한접시를 뚝딱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먹네요. 이게 가끔 아들이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랑 튀김 사올 때 튀김을 잘 안먹는데 아주 튀김까지 싹 해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날개 폭풍 흡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들의 직접 먹방하는 모습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되서 오늘은 접시와 요리 과정만 찍었습니다. 아주 먹는 모습 보면요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더욱 더 맛있는 요리 비법을 통해서 아주 멋진 요리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접시 뚝딱 다리가 뼈가 아주 쏙쏙 빠진 거 보이시죠? 마지막 뼈가 싹 앞접시에 투입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신림력 임금 만난 선수집 번개였습니다. org 2 2 5 6 6 감사합니다.